역원구 오덱기술연구원 연구소장과 홍순겸 동양피스톤 대표가 제6회 이달의 산업기술상에서 3월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월은 고영훈 금오석유화학상무와 정연호 메디톡스 대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이선우 비손메디칼 대표를 비롯해 8명은 2월과 3월 산업기술상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로 산업부로부터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신기술개발과 사업화 과제를 달성한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수여합니다.